섹시하다라는 반응이 많이 왔어요. 개념 듣고 싶은 거 아니야? 자 그럼 댓글로 우리 리문씨는 이런 반응을 제일 좋아하시는구나. 섹시하다라는 반응을 제일 좋아하시고. 너무 귀여워요. 너무 이제 이렇게 화면상 이렇게 다 세고 되게 막 호랑이 같지만 사실은 개념이다. 맞아요. 너무 귀엽고요. 저희 진짜 만나자마자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이 두 분이. 너무 귀여워요. 여기서 나이가 누가 제일 많아요? 저요? 나태씨가? 우리 나태씨를 보고 언니지만 귀여움이 막 물씬 풍겼어요. 네네. 너무 귀여워요. 진짜 완전 소 핫걸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만났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. 평소에도 귀엽다. 우리 팀 안에서도 이렇게 소그라이프 안에서 또 귀여움을 맡고 계신 거예요? 반전 매력을 맡고 있는데 무대에 비해서는 약간 카리스마 있고 핫걸 느낌이지만 밑에서는 살짝 개냥이 같은 큐트한 성격이에요. 반전 매력이네. 반전 매력. 반전 매력. 네. 네.